암, 세포의 유전자 변형이 생겨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해 불완전하게 성숙하여 과다하게 증식하는 병. 한국인 사망원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의 영어 이름 캔서는 개를 뜻하는 라틴어 캔크럼에서 기원합니다. 암세포가 퍼지는 모양이 개와 닮아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고대 암 환자는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없었기에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1867년 독일 과학자 윌리엄 하르츠는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관찰하여 암세포가 정상적 세포분열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생년암을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만큼 증식하고 수명이 닿으면 자살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증식합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계속해서 분열할 수 있는지의 비밀은 텔로미아에 숨겨져 있습니다. 텔로미아는 염색체 끝부분의 염기서열을 말하는데요.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분열할 때마다 그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다 길이가 닿으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텔로머웨이스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텔로미아를 보호해줘어 계속 증식하는 것입니다. 증식에는 피가 필요한데 암세포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면 자신이 직접 사이토카인을 이용해 자신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혈관을 만들고 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결과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정상세포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 신경세포, 점막세포 등 각각의 세포들은 모두 자신의 고요한 역할을 지닙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아무런 역할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증식하여 악성종양으로서 다른 세포의 역할을 방해합니다. 아무런 역할 없이 자신의 영생을 위해 전체 개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암세포 혹시 우리 사회에도 자신의 이기심으로 전체에 피해를 주는 암세포가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를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